아줌마 집 가진 고개를 몇 개 넘나 아줌마 떡대체 몇 개나 갖고 있나 좋구나 좋아 딱 날 다 좋아 떡은 아홉 개 고개는 아홉 개 떡하주면 안 잡아 먹지 두 개도 아닌 하나면 돼요 떡하주면 안 잡아 먹지 떡은 아홉 개 하나씩 호랑이 떡 하나 입에 물고 달리네 호랑이 떡 하나 씹으면서 달리네 좋구나 좋아 딱 날 다 좋아 떡은 아홉 개 고개는 아홉 개 다른 고개 너머 또 만나요 써바펀을 마주치고도 중국의 피를 계속 떳는 떡을 그리보라는 아줌마 떡이 떨어지면 어쩌나 떡은 아홉 개의 떡은 아홉 개의 너머 떡은 아홉 개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